에이 믿고 있었다구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이스 오쉣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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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엘리스 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이스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아 아 용탐 잡을게요 야야야야야야야 라프야 너 왜그래 오 쉣 저기 올라프인가 뭐 뭐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하하하 저 잡아야 돼 존나거든요 네이스 아 진짜 피즈쿵 저거 야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흥분했어 싸워만 해도 되는데 따로 안패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D5는 안되고요 골드 계정이 없어가지고 에바잖아 아니 이게 맞아? 어? 아 시발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야야야 이거 조졌다 아 아 아 야 이러면 나 CS도 못 먹어 아 진짜 야야야 이 친구야 아니지? 장난이잖아 아 야 아 아 에이 너무 망했어 이거 갱프네 나랑 똥 배터리야 지금 누가 똥 더 많이 싸나 아 와드를 지우지만 말고 좀 박아 아 진짜 이거 잡아 이거 와 진짜 아 존나 약하다 진짜 강형욱도 지완이 배변훈련은 포기할듯 크크 시발 꺼져라 좀 아 몰라 앞부르기 아아아아아아 시발 진짜 아 나 못하겠어 내가 서래내 시발 제발 나 다음 게임하고싶어 진짜 도망단체 이 시발놈은 뭐하는거야 하는게 뭐야 와 타워에 치고 앉았네 와 진짜 싸대개 존나 때리고싶네 진짜 아 나 왜 갑자기 기분 좋냐 시발 졸중인가 봐 나 어떡해 이 시발이 있기 때문에 졸중까지 걸렸어 내가 왜 웃음이 나오냐고 시발 아 나 시빌렛 찍고싶은데 아 나 시빌렛 찍고싶은데 오 시발 존나 맛있다 아아 궁 안썼구나 아직 오 네이스 4대5였네 근데 정판 캐리 했잖아요 한판은 버스 탈수도 있지 번딜 차이 아니야 난 방금 카이가 쇼킹 땄어 쇼포차이 맞아 어 인정 인정 안하면 보자 쇼 와 잔나 큐 허공에다 써버리죠 그냥 존나 열깨없죠 킬 킬도 지갑 쳐먹어 왜 앞으로도 줘야지 허 역겸이 그냥 그게 잘했어 그냥 롤 주인의 휴무 8개월간 9시간 방송 1960간 다이빙 16번 결과 조을증 습관성 분노조절 감정조절 실패 부정적 이거는 원딜 유저들만 알아요 진짜 이런 서포트 있으면 진짜 이건 템 다 안팔고 한거가 진짜 대단한거야 이거는 진짜 잠수 안탄게 대단한거야 진짜로 진짜 원딜 유저들은 근데 공감할걸? 나는긴 어렵게 만든적도 없는데 서포트 접착으면 배 지은긴 어려운 진짜로 존나 공감내네 진짜 진짜 원딜 가능성 존나 풍부한거 봐 원크러치 지렸다 진짜로 하하하 어 조율증인가 봐 씨바 어떻게 나 집중할게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네이스 사실 네이스가 하고싶었는데 화를 너무 내놔서 못했어 씨발 가이사야 넌 뒤졌어 원딜차에 딱돼 이새끼야 쿨 빨리빨리 로딩 빨리돼 아 이사람 결국은 또 웃고있어요 정신병하다 일곱한 게임이에요 아아 아우쉣 도망가 하하 너무 좋아 룰 너무 재밌어 하하 이맘들 몰아지 씨발 근데 솔직히 진짜 카이가 시팅받고 킬값 존나 못했다 내가 저 카이사 저만큼 했잖아 이미 게임 제가 이겨놨어요 진짜로 이건 맞아 제목은 강영욱도 지완이 해변훈련 불가로 하자 박처 씨발 기분 존나 더러운데 웃겨가지고 씨발 벤 참았다 어? 나를 내가 개라는거 아니야 씨발 어? 아까 벤할라 그랬는데 웃겨서 참았어 아 진짜네 야 근데 솔직히 다른게임 다 말고 다 다 거르고 롤만 규제해야 돼 솔직히 이건 맞아 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울증 완치 훈련입니다 벤당할 각오로 한마디만 한다 진짜 존나 역겨웠다 이번판 극혐 극혐 개시 극혐 이겼으니까 봐드릴게요 난 대인배니까 난 대인배니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어 아 이새끼 빼 빼 빼 빼 빼 빼 라인 좋아 라인 좋아 라인 좋아 라인 건들지마 제발 야야야 아 아깝다 아 이새끼 시애도 존나 들교하는 척하면서 다쳐먹네 존나 확실이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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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하니아 얘들아 바드야 바드야 와 진짜 뭐하는건진 모르겠어 야 그거 왜 먹어 아 진짜 뭐하는거야 또 먹네 또 에이트록스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 정글 잘하네 날카로워 아주 니들 자꾸 석포 칭찬하라고 하시는데 도구에 누가 칭찬을 해도 쟤 말했잖아 석포는 도구라고 칼로 수박을 잘하는데 아 칼 잘듣네 이 정도는 하는데 아 칼아 잘했다 이러진 않잖아 아 11가 먹었네 아 안좋다 이거는 좀 베이스 그렇지 아 괜히 썼어 잘했어 야 얘는 너무 단단하다 자 캐릭 오케이 아 아 아 와 너 진짜 러지구나 아 지랄한다 자 박수 애드라이 맡기러 싱구름 가는데 아버지 바지주머니에서 5천원 주어서 2천원 너한테 줄게 크크 아 좀 그렇다 아 얘는 진짜 뭐 땡기는걸 못봤어 뭐 머리 크자고 땡기고 싶네 진짜 가가지고 와 공이 공하고 형 나 블루 줘 이 지랄하고 있네 진짜 내가 항상 말하지만 못하는 미드라이너들 킥팅이 블루를 무조건 달라고 그래 잘하는 미드라이너들은 자기가 먹어야 좋은 상황에 자기가 먹고 아닌 애들은 정글한테 주는데 무조건 자기가 처먹어 그냥 근데 이거 블루 그 시간 지나지도 않아 뒤져 아 야 얘 뭐냐 불수가 왜 있으냐 약한 뭐야 난 레드 안먹어 난 레드 내가 좋은 상황에만 먹어 레드도 ias 내가 언제 레드도 시발너라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무슨 사람을 쓰 강도로만 내 시발 그건 맞지 2000 뭐 이런 생각 первых 아 시발 와 너 뭐해? 아니 그걸 니가 왜 먹어? 그렇지! 그렇지! 에이스 에이스 그렇지! 좋아요 미드 먹어야지 033 미드 먹어야지? 뭐 먹을 수도 있지 그럼 뭐 커야 되는데 혹시 야무지게 먹어야지 넣어주세요 뭐야 내가 아 시발 뭘 그 재벌인거 아니냐고 젠장 크크 어? 어? 아 내 발원으로 다 나갔네 아 이게 뭐란나 어어? 아 진짜 아 제이스 저거 아니 이거를 못단다고 내가 딜 다 했는데 와 진짜 존나 위없네 하 진짜 내가 올테인겁다 아 방금 카이자 그냥 녹이는 거를 여기 여기 얘들 여기 봐줘야돼 모델 봐줘야돼 아니 왜 모델을 안 봐주지 애들이 아 발원 뺏었구나 진짜 네이스다 민혜 온다 위에 원래 안할라 그랬는데 닌 때문에 할게요 안싸워주면 돼 안싸워주면 돼 근데 지금 싸우고 싶어다 미쳤죠 그냥 으응 밀렸네 짝뿌랄 됐네 오우 쉣 끝 따아 아 이거 언제 잘 쳐야겠다 띠꺼우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이건 내 특권이야 인기물인 시계 땡겨주세요 인기물인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이자 딱 떼 이 새끼야 으아아아아아악 보고 나갔어 고3 동생이 있다고 관우야 형 이름 혹시 장빈가 아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다고 가야지 인마 지금 웃은 사람 인싸다 이런거 원래 인싸들이 잘 웃거든 좀 매우 임박 매운맛에 절여진 사람들 이런거 못 웃어 뭐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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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모임 네 วิ Shui 감사합니다.